매우 귀한 희귀성에 있는 핫템으로 앞뒤로 대왕 테라스가 있는 신축 빌라가 있어 준비했습니다 필러티 주차장 위에 테라스가 있어 프라이빗하고 워낙 커서 아이들과 반려동물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판교, 강남 생활권이 가까운 경기도 광주 신현희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계동 8세대로 1층은 대형 테라스, 2, 3층은 기준층, 4층은 방 4개가 가능한 복층 테라스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은 21.58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33평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가 큰 집입니다 집 전체적으로 넓지만 주방 다용도실에 팬트리까지 있고 루버 셔터가 있는 안방 드레스룸이 예쁜 집입니다 신현희에 신축 빌라가 별로 없었는데 신축 공급을 하고 있으니 분당, 판교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